미스엄 걔는 왜 안 내보내는 거야? 의상시에서 빨리 내보내야 오서방하고도 끝날 거 아니야 거기에 버젓이 있는데 또 오서방하고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? 차라리 눈 앞에 있는 게 편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더 불안하다고 정훈 씨하고 나 몰래 만나거나 그러면 어떡해? 결혼도 했다며? 설마 몰래 만나기야 하겠어? 이제 와요? 다녀오셨어요? 어 그래 정훈이 아직 안 들어왔어? 네 아직요 입찰도 끝났다면서 왜 맨날 눌나 몰라? 아 입찰로 끝이야? 이제 공사 들어가려면 준비할 게 좀 많아? 눈눈다고 잔소리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맨날 사위 편이야? 옛날 여자 나타나서 미진이 속 그리는 거 생각 안 해요? 아 속 그릴 게 뭐가 있어? 이미 결혼 전에 다 끝난 사이 아니야? 의상실에서 내보냈어? 아직도 데리고 있는 거야? 바자에 준비도 해야 하고 재봉사 구할 때까지는 못 내보내요 빨리 재봉사 구해서 내보내 당신은 마실 물 좀 가지고 들어와 알았어요 오서방 오면 약 좀 이어 먹여 여자한테는 자식만한 무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 오서방도 집에 재미를 붙일 거 아니야 민수 이리 줘요 내가 데리고 들어갈게 그만 가요 나 민수 조금만 더 보고 가게 해줄 순영아 민수 잊으라고 했잖아요 정우 씨하고 상관없는 아이라고 아 순영아 더는 찾아오지 마요 부탁해 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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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ystal 아 набcą 여 Lem scales 아멘 아멘